나도 개헌에 참여해보았다. 검색창에 국민헌법을 검색하면 우와, 개헌에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거구나. 주요 안건은 뭐가 있을까?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부 형태는?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? 아, 그리고 이렇게도 안건을 낼 수 있구나. 벌써 댓글도 많이 날렸어. 이 많은 의견들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는 거지? 오, 신기하다. 나도 한마디 써볼까?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. 당신이 대한민국의 헌법자문위원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의 개헌 의견을 달아주세요.